시나리오 예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시나리오 시트를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된 월별 주문 내역서 표에서요. 세율의 값의 변화에 따른, 세율의 값의 변화, 그러니까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했을 때 중간중간 소개가 구해져 있는, 소개 1월달, 2월달, 3월달의 세금에 1월, 2월, 3월에 세금의 합계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나오면 일단 문제에서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름을 정의하신 다음에 시나리오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B18셀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우리는 세율이라고 이름을 정의합니다. 세율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B18셀의 이름은 세율이라고 이름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세율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요, 제가 이름을 정의하다가 세율에 오타를 좀 냈어요. 그렇다면 세율이라고 입력해야 되는데 어이가 아니라 I로 입력하거나 또는 다른 오타가 있다면 우리는 수식 탭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를 클릭하신 다음 제가 조금 전에 입력한 세율의 이름을 잘못 작성했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 삭제를 누르신 다음에 확인 그리고 나서 닫기 하셔서 다시 이름을 B18셀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 세율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눌러서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름을 잘못 입력해서 여기에서 지우려고 범위 정해서 지우게 하셔도 이름은 지워 수정할 수 없고요. 이름을 정의하게 되면 내가 어떤 셀을 선택하든지 이름 상자에 가서 저는 세율을 이동하겠습니다라고 하면 B18셀이 선택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결과값에 변화가 있는 1월달에 세금의 합계라고 표시할 G7세를 선택하시고 이름을 속에 1월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다시 2월달에 세금의 합계가 표시가 되어 있는 G11세를 선택하고 속에 2월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G16세를 선택하고 3월달에 세금의 합계가 표시가 되어 있는 속에 3월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값에 변화가 있는 B18세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에 첫 번째 추가를 클릭하시고 설명은 그냥 두셔도 되고 지우셔도 되고 시험 장소에선 안 지우셔도 돼요.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세율 인상이라고 입력하시고 값의 변화는 B18셀 선택하시고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확인 현재는 12%인데요. 15%라고 입력하시거나 0.15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이름은 세율 인하라고 입력합니다. 값에 변경할 셀은 세율이 입력된 B18셀 맞나 확인하시고 확인 현재 12%인데요. 9%로 값의 변화가 있다면 또는 0.09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두 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요약을 클릭하셔서 1월달 세금의 합계가 있는 G7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2월달 세금, 3월달 세금 해서 G7, G12, G16셀 각각 선택해 주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던 시나리오 시트 바로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간혹 요약 시트를 시나리오 뒤쪽에 배치해라 라고 하시면 선택하시고 드래그와서 옮기시면 되고요. 현재 예제에서는 앞쪽에 위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나리오 실행하고 결과 표시가 되어 있는 시나리오 요약 시트 그대로 표시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나리오 예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